안녕, 포켓몬 트레이너 여러분! 가르밍하고 있어 백 녀석들아! 고악슈! 찌리비랑 뜨거구가 치격차격 무드라고? 안 돼, 안 돼! 친구끼리 싸우면 안 돼! 그래로드, 이럴 땐 배틀로 땀 뻘뻘 흘리면서 분위기 띄우는 게 최고라니까! 고악슈! 대박! 그 기준이 됐지! 자, 그리하여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! 찌리비와 뜨거구의 비밀 테스트콘! 고악슈! 찌리비 완전 멋있다! 찌리비